안녕하세요. TNB 중국어 TV의 릴라우시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을 통해서 중국어의 한자가 간략화되었고 그 간략화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편리함이 제공이 되었고 어떠한 불편함이 드러났는지에 대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영상은 한국에서 한자를 쓰는 것은 정자를 사용하는데 한국의 한자인 정자와 중국어 한자인 간자의 차이에 대해가지고 또 혹은 같은 점에 대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한자는 정자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라는 것은 상형문자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과거로부터 써내려오던 한자, 정통의 한자를 정자, 한국의 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한자는 간화자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 간화자는 한자 간화 방안에 따라서 한자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개량된 한자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에서 쓰는 한자는 정통성을 가진 정통한자,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간화자라고 해서 개량된 조금 고쳐진 한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국에도 한자를 쓰고 중국에도 한자를 쓰는데 중국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한국의 한자어가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라국자, 집가자에서 국가, 배울학자와 날생자에서 학생, 가르칠교자, 스승사자에서 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이 글자를 그대로 똑같은 의미로 국가라고 사용을 합니다. 발음은 구워지야 두 번째 학생이라는 것도 간략화만 시켰을 뿐이지 학생이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슈에셩 그 다음 교사라는 단어도 간략화만 시켰다 뿐이지 의미는 똑같이 교사입니다. 발음은 또 모자라는 글자와 매매라는 글자, 기억이라는 글자, 머리에 쓰는 모자, 중국에서도 그대로 모자라고 사용을 하고 한자도 간체자, 번체자에 구별이 없이 우리가 쓰는 한자랑 똑같습니다. 다만 중국식 발음으로 그리고 매매라는 글자, 사다라는 의미와 팔다라는, 사고 팔다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죠. 중국에서는 간략화를 요렇게 시키고, 사고 팔다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발음은 세 번째, 기억이라는 글자도 중국에서 그대로 기억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글자만 간략화 시켰습니다. 발음은 그렇다면 중국에서 다른 의미, 한국에서 쓰는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한국의 한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자와 사람인 자에서 사랑하는 사람에서 애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세신 자와 들을 문자를 써서 새로운 것을 듣는 거에서 신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얼굴 안자와 그 다음에 색깔이라는 의미의 색자입니다. 안색입니다. 그래서 얼굴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이 한자들을 물론 쓰는데 의미가 다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애인이라는 한국에서 쓰는 한자를 요렇게 간략화 시켜가지고 똑같이 애인이라는 한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발음은 그렇지만 중국에서 사용하는 이 사랑의 자와 사람인 자는 애인의 단어가 아니고 배우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인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려면 중국에서는 아이런이라는 이 글자를 쓰지 않고 뜻정자와 사람인 자를 써서 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인, 연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징런, 징런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문이라는 글자는 신문 똑같이 쓰고 요 부분을 간략화 시켜놨죠. 발음은 신원, 신원이 됩니다. 요거는 신문이 아니고 뉴스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신문은 종이를 보는 게 신문이죠. 그리고 뉴스는 귀로 듣는 게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신문이라는 한자는 뉴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요. 신문이라는 의미를 실제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 빠오지, 빠오지 해서 보도하다 라는 뜻과 종이 짓자를 써서 보도되어진 종이에서 신문이라는 의미로 쓰고 싶으면 이 한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색이라는 글자도 보면 안색, 글자가 똑같고 요 부분이 이제 간략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얼굴빛이란 뜻이 아니고 색깔 내지는 색상을 나타내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빛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안색 얼굴빛이라는 의미를 가진 리엔스 리엔스 이렇게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또 방학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방학이라는 의미를 쓸 때 이 한자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기차라는 글자도 글자는 쓰되 의미가 다르고 그리고 반점이라는 거 우린 북경 반점, 상해 반점에서 반점하면 중국 식당 음식점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반점이라는 글자를 쓰기는 쓰되 다른 의미로 가져다 쓰고 실제 음식점, 반점을 나타내고 싶으면 또 다른 한자를 사용을 합니다. 보면 방학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썼는데 발음은 fang shue, fang shue입니다. 공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다 해서 하교하다, 등교의 반대말인 하교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방학하다 라는 방학이라는 의미에 전달이 되려면 중국에서는 방학하다 라는 단어로 fang jia, fang jia, 내려놓고 휴가, 간다, 온다 해서 fang jia, 방학하다 라는 의미를 쓰려면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기차라는 단어도 기차 한자는 그대로 쓰는데요. 간략화만 시키고 중국에서 이 기차라는 한자는 자동차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발음은 치, 처, 치, 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기차를 말하고 싶으면 중국 사람들은 huo chue, huo chue 해서 불화자 옛날에 기차가 석탄을 떼어가지고 그 열기로 인해가지고 기차가 운행이 됐었죠. 그래서 hua chu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uo chue 하면 기차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점이라는 이 단어는 중국에 가면 반점이라는 이 한자는 호텔이 됩니다. 숙박시설의 하나인 호텔이 됩니다. 발음은 fang dian, fang dian 중국에서 반점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fang guan, fang guan, 식당, 음식점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밥반자는 글자가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단어가 살짝 달라졌죠. 하나는 숙박시설, 하나는 음식점이 됩니다. 내일과 약속과 점심이라는 한국에서 쓰이는 한자가 중국에 갔을 때는 내일이라는 한자는 그대로 쓰지만 간략화를 시킨 원래자를 썼고요. 뜻은 내일이 아니고 앞날,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고 발음은 lai ril, lai ril. 내일을 쓰려면 중국어로는 명, 천 해서 ming, tian, ming, tian, 내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약속이라는 글자도 약속 그대로 쓰는데 간체를 시켜줬고요. 약속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중국에서는 이 한자가 구속 내지는 속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발음은 yue shu, yue shu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약속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는 따로 있는데 약회에서 yue hoi, yue hoi 약속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중국식 한자가 됩니다. yue hoi 점심이라는 한자도 간략화시킨 이 점자와 그리고 마음심자 점심 한자는 그대로 쓰는데 의미가 간식이 됩니다. 간식 그래서 발음은 dien shin dien shin 실제 점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중국식 점심의 한자는 오찬입니다. 우리 오찬 조찬, 오찬, 만찬 할 때 오찬이 됩니다. 우찬 우찬 점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국의 한자어를 예를 들면 감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기라는 단어는요 중국에서는 한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간 뭐 감기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 글자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자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의미로도 그리고 명함이라는 글자도 보면 중국식으로는 ming pian ming pian 명함이 됩니다. 명함 명함이라는 이 한자를 중국에서는 명함이라는 의미로든지 아니면 다른 단어로든지 의미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함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싶으면 중국에서는 ming pian ming pian 세 번째 편지라는 단어도 중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한자가 됩니다.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편지는 한자가 서신입니다. 서신 슈신 슈신 편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 두 번째 공책이라는 뜻입니다. 공책입니다. 공책 중국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번즈 번즈 노트 공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친구 라는 글자도 친구 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지 않고 이 글자를 두 개를 조합해서 다른 의미로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친구는 무엇인가 벗봉자와 벗우자를 써서 봉우입니다. 중국어 발음을 하면 벙려 벙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친구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맥주입니다. 맥주 보리맥자와 술주자를 쓰는데 맥주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맥주를 이렇게 쓰지 않고 글자가 바뀌었죠. 중국어 발음으로는 비지요 비지요 맥주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된 영상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중국에서 한국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 한국에만 사용하지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한자 이렇게 정자와 간화자의 글자의 사용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